뭐라고? 노름따위에서 좋은 패가 잇따라 나오는 기세. 아주 당당한 권세나 기세. 준다. 한 해. 한 해. 지금 나왔습니다. 히트 나왔어요. 히트 나왔어요. 히트 나왔어요. 나 우리 이거 좋다. 아유, 오케이. 아유, 오케이. 아유, 오케이. 첫 그게. 아유, 침. 끝발. 조롱. 설명을 더. 진동엽. 업신여겨 하찮게 돼. 지성. 하대. 동현. 실패, 동현. 홀대. 홀대. 실패. 얘네가 나를 무시? 무시? 실패. 어, 세윤? 개무시? 개무시. 실패. 초성 드려요. 키우. 슛. 뭐라고요? 구성. 구성. 실패. 자, 재성. 자, 자, 지금 본인이 알아. 오빠. 괄씨. 괄씨. 쩌라. 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바로 이만 아닙니까? 아유, 아유, 아유. 어떤 일을 하기 싫어하거나 혹은 견뎌내는 마음. 동현. 동현. 끈기. 끈기. 좋다. 실패. 해석. 해석. 인내. 인내. 실패. 인겨내는 마음. 완전 반대잖아 지금. 하기 싫은데 견뎌내는 마음. 언짠. 어, 비읍. 이어. 반. 세윤씨가 의외로. 이게 좀 반. 약하죠. 아니, 참는 거 뭐라 하지? 세윤씨가 이게 좀 약해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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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정답. 와, 비위가 그 비위가 이 비위예요? 자, 비위가 바로 뜻이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물을 보지 않고 정서적, 이상적으로 파악하는 심리상태. 넌 참. 넌 참. 넌 참. 넌 참. 넌 참. 어떻게 이렇게 바라봐. 넌 참. 이거구나. 정답. 정답. 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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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실패. 자, 힌트 나가요. 자, 넌 참 땡땡적이다. 넌 참 땡땡적이다. 넌 참 땡땡적이다. 신. 신. 3, 2, 1. 정답. 실패. 니은, 니은? 소민. 소민. 낭만. 낭만. 정답. 정답입니다. 마음껏 먹고. 욕망을 마음껏 충족함. 득템? 득템. 실패. 우리말교로기 득템이. 솔직히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신동엽 비군덩. 맘날에도 맘만치 않아. 맘날에도 맘만치 않아. 맘날에도 맘만치 않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회식을 이거 한다. 재성. 회식을. 오지게. 아, 뽀지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에 많이 쓰냐면. 재성 오지게. 오지게 실패. 나는 오늘 자유를. 정답! 혜리! 빨랐어요. 장기. 만끽. 정답! 혜리! 혜리! 형! 형 Sugar만 봐봐! 다 들어가요? 이 친구는 안 떨어뜨려요. 일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뽀약한 처지가 되어. 한 해. 한 해? 아유! 아유, 오늘 뭐 다 나오네, 다들. 자, 아닙니다. 보약한 처 지워야 돼 끝대로 되지 않아서 난감? 실패! 난처? 난처! 거의 다 왔어 실패! 난해! 난해하다! 실패! 재성! 조난! 정답! 일이 끝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옆길로 가서 고립이 되었다 오늘 약간 녹화가 약간 본인이 조난 실패!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정답! 한해! 낭파? 낭패! 정답!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아주 보잘것 없거나 별로 쓸모없이 규모가 작은 것을 비유하는 말 문세윤 머리 아주 보잘것이었구나 부부싸움 할 때 이 말 많이 나요 부부싸움 할 때 쪼잔! 신혼 아니에요? 그걸 들었다는 얘기죠 우리 전체 멤버가 가서 다 축하해 줬는데 듣는 거야 하는 거야 실패지만 조금 씁쓸하네요 실패! 부부싸움 할 때 많이 쓰는 말? 여보는? 사랑해? 사랑해 노래 진짜 한해! 소갈딱지 소갈딱지 아주 보잘것없는 소갈딱지 실패! 벤댕이? 벤댕이 아닙니다 초성 나왔어요 이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신정씨 신정씨 많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신정씨 뭡니까? 누가 막 자랑하고 할 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렇지 않지만 쥐뿔 쥐뿔! 쥐뿔! 우리 말 겨루기 우승자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 머리가 하얘지 이게 부담감